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야 형 좀 귀찮게 좀 하지 마라 얘들아 형 이왕 가는 김에 진짜 그냥 춘천 가주시면 안 돼요? 춘천? 아니 가깝잖아 얼마 안 되잖아요 춘천 가면 5시간이야 뭔 소리야 뭐 잡을 건데 계속 아 참샤랑 장소문에 많이 나오는데 여기 영찬아 가까운 데 가면 안 돼? 영찬아 네 가까운 데 가면 안 돼? 전 어디는 좋아요 아 나 안 해요 쇼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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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진짜 너네가 너네가 진짜 진짜 열심히 하니까 형이 약간 수원까지 가줄게 수원? 수원이요? 수원에 뭐 나오는데요 형? 수원에 거기 홍달이랑 장소 톡사 다 나와 아 장소 나와요? 어 형이 거기 데려다 줄게 콜? 맞아 가자? 맞아 그래 콜콜콜 콜콜콜 콜 오케이 너네가 진짜 열심히 해주니까 가는 거야 콜? 아니요 오오 야 얘가 오랜만에 본다 버드를 안 했어 야 야 야 이거 오다가 형 또 채집하다가 가겠네 잠시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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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바퀴벌 되게 이쁜데? 발색 오진입니다 이거 갑옷 바퀴벌레 아닌가? 이거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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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아 컨트롤 빗게 형은 진짜 진짜 픽업만을 아 픽업이 아니라 픽아웃 항으로 온건가? 하핰 하핰 데려다주러 온 거니까 그래도 한 좀만 올라가야겠다 형도 형 피곤해서 장비는 아주 좋아 엘리트야 장비만의 엘리트 아니겠지 오늘 여러분들 이 친구들이 밤샘 채집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투곤주아 친구도 있어요 아 기모띠 기모띠 하하하 투곤주아 친구도 있구요 여러분들 투곤주아 친구가 올린 거 많이 보세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자 저는 사실 채집하러 온 거 아니고 진짜 친구들이 일을 너무 많이 도와주고 도 일을 너무 많이 도와주고 잘하니까 제가 이렇게 픽업이나 픽업 같은 거 가끔 채집집 데려다주고 하거든요 저 온 김에 밤공기 마시기 위해서 한 10분 정도만 올라갔다 내려와야겠네요 여기가 장수랑 톱사랑 많이 나와거든요 그리고 모기도 많이 나와요 애들 아마 다 뜯겨서 죽을 거예요 아 형 눈뽕 여기도 이쁘다 저 친구가 갑자기 가재 있을 거라고 내려가는데 좀 무서워요 이제 갑자기 귀신 들린 것처럼 보면서 가네요 병찬아 가재 가재 있을 거 같아 갈까 진짜 왜 그래 왜 그래 조심해 형 내려갈게 박주 아니야? 야 너네 안 내려갈 거야? 다 같이 내려갈 필요가 있을까요? 아 병찬이 혼자 있으면 위험해 어? 아 진짜 버들지? 아 진짜 버들지? 잠깐 내려갈게 병찬아 형이 도와주러 갈게 사실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 제가 산을 타지 제가 산을 타서는 안 돼요 사실 지금 여기 슬리퍼 싶고 와가지고 으어엉 오우 오우 끔찍 다슬기 많아? 다슬기 좀 잡아갈까? 근데 가지 있을 거 같은데 진짜? 어 여기 거미 있다 오오 형 슬리퍼니까 형은 오 여기 오 여기 오 여기 물 많다 아 여기 물고기 많아 물고기 진짜 많아 여러분들 여기 물고기 많죠 여기 보이죠 야 여기 많다 많다 여기 많아 우와 이거 봐봐 우와 보들치 왜 이렇게 많아 피곤해서 기과를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밤샘 채집을 한다고 하네요 뭐 영상을 제가 끝까지 찍지 못하지만 그래도 결과물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벌써 잡았어? 아 이거 잡은거야 지금? 안 먹어요 아 잠깐만 줄나야 채집 너무 열정적으로 하지 말고 적당히 하다가 하산해 진짜 밤샘 채집이 힘들어 위험하고 네 반바지도 반바지네 너네 다 반바지구나 형 갈게 안녕 안녕 봐봐 눈뽕 쩐다 저거 안녕 이따가 사진 보내줘 결과물 잡으면 좀 보내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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